네 안녕하세요 어쩔거야 입니다. 어쩔거야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 소개에 앞서 저희 어쩔거야는 브런치 다이렉션 지점장 여러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어쩔거야 프리미엄형이며 25평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8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2D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3D 화면으로 변형하여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인바디 측정기가 보이게 되며 인바디 측정기를 통해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옆에는 행거가 놓여져 있고 그 옆에는 반신욕기가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신욕기 옆에는 밸런스 배드라고 해서 어쩔거야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직접 매장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냉장고와 정수기는 기본 세팅이 되어지고 냉장고 앞에는 고객들과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티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뒤에는 벽쪽에 다이어트 전의 모습과 다이어트 이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진열대가 놓여져 있고 그 옆에는 캐비닛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뒤쪽에 보게 되면 준비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준비 테이블 뒤에는 어? 웬 컴퓨터야? 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저희 어쩔까의 자부심 독일 중주파 EMS 장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투자 상품이다 보니 독일 중주파 EMS 장비가 두 대가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고객님의 사정에 따라 또 투자자의 사정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체형 훈련을 트레이닝을 마치고 샤워실과 타이리실에 들어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샤워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간단한 손을 씻을 수 있는 손세정대가 배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세탁기와 탈수기가 놓여져 있으며 이와 같이 세면대가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캐비넷은 총 4가지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문이 불어 일견이라고 하였던가요? 이와 같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 아래의 문의 창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반드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비용으로 가장 큰 고소득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